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동복 심사님 하늘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육수교회 함께 섬겨나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우리 박동복 심사님 새해에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껴가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응급되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박심사님께 하여 주시며 그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므로 늘 아버지 하나님께 찬성하고 감사드릴 많은 제목들로 인해서 풍성이 그 축복들을 이육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박심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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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